오늘은 신시장 입주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입주신청은 금일 오후 5시에 종료되며 이번 입주신청은 마지막 입주기회로서 더 이상의 입주기회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법인에서는 입주시망자에게 입주지원책과 함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입주신청 종료 후 신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입주상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단전단수 중인 무허가시장에 대해서는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무허가시장의 폐쇄조침인 철거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미입주 상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 가압류및 강제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배상금을 끝까지 징구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